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은 매화 타령을 불러볼게요 매화 타령 전에 한 거는 달거리에 있는 거 하기는 했는데 이 노래는 시비작가 달거리 끝에 붙는 노래인데 사설과 곡조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코나비아로다 인간이별 망사 중에 독수공방이 상사 난일한다 많이 했는데 사설 내용은 남녀 상사의 정을 노래한 거예요 장단은 붙거리 장단 인간이별 만사 중에 독수공방이 상사 난일한다 독수공방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이렇게 지내하는 거 그걸 독수공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어저께 밤에도 나가자고 그저께 밤에는 국경 가고 우삼년치로 삼승버선에 벌받아 달람나 이랬는데 벌받아가 아니라 볼받아 달래나 이게 삼승버선은 삼배버선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질이 낮은 그런 삼배버선 그리고 이게 벌받아가 아니라 벌이 아니고 골받아 그게 뭐를 말하냐면 그 버선이 삼배버선이니까 맨날 나가 벌어다니니까 이렇게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헝겋을 대고 기는 거 있잖아요 기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슨 염치로 어저께 밤에도 나가자고 그저께 밤에는 국경 가고 무슨 염치로 그 삼배의 질이 낮은 벗어온 그 빵구메 해 놓고 그거 기어 달라고 그랬냐 이런 내용이 있대요 그게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도 맨날 나가 다니니까 혼자 맨날 독서공방을 했나봐 그죠? 그런 거 같아 내용을 보면 제가 일단 1절만 한번 해볼게요 좋구나 매화로다 오이야 너이야 오이야 에 피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인간이별별만 사중해 독서공방이 상사 난이란다 좋구나 매화로다 오이야 너이야 오이야 에 피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한 소장씩 끊어서 할게요 조쿠나 매화로다 여기까지 시작 조쿠나 매화로다 오이야 너이야 오이야 시작 오이야 너이야 오이야 그렇죠 오이야 너이야 하고 숨 쉬고 오이야 숨 쉬고 거기 다시 한번 오이야 너이야 시작 오이야 너이야 오이야 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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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숨 쉬고 기어라 하고 숨 쉬고요 시작 기어라 기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사랑도 매화로다 그렇죠 조쿠나 매화로다 조쿠나 매화로 times 고 implants strange 오이야 너이야 오이에요 인간이별만 사중에 인간이별만 사중에 복수공방이상사 난일한다 시작 복수공방이상사 난일한다 인간이별만 사중에 복수공방이상사 난일한다 시작 인간이별만 사중에 복수공방이상사 난일한다 복수공방이상사 난일한다 복수공방이상사 난일한다 복수공방이상사 난일한다 복수공방이상사 난일한다 복수공방이상사 난일한다 복수공방이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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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기메완자 문이란다 신장 국가대기메완자 문이란다 안팜건노방 가루다지 국가대기메완자 문이란다 독훈아매바로다 안팜건노방 가루다지 국가세기메완자 문이란다 독훈아매바로다 오이야도이야도이야도이야대 이 요란사랑도 메와로다 어저께 밤에도 나가자고 어저께 밤에도 나가자고 그저께 밤에는 구경가고 그저께 밤에는 구경가고 그저께 밤에는 구경가고 무삼 염치로 삼승벗어내 시작 무삼 염치로 삼승벗어내 무삼 염치로 삼승벗어내 볼바바다 달래나 좋구나 매화로다 볼바바다 달래나 볼바바다 달래나 볼바바다 고기 키워달라 이거예요 볼바바다 달래나 요렇게 시작 볼바바다 달래나 무삼 염치로 삼승벗어내 볼바바다 달래나 독훈아매바로다 무삼 염치로 삼승벗어내 볼바바다 달래나 독훈아매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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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께 밤에도 나아가자고 그저께 밤에는 구경가고 무삼 염치로 삼승벗어내 볼바바다 달래나 독훈아매바로다 오젼 염치로 삼승벗어내 그저께 밤에는 구경가고 무삼 염치로 삼승벗어내 볼바바다 달래나 독훈아매바로다 오젼 염치로 삼승벗어내 나 돌아가하고 나 돌아가하고 나 돌아가 hag오네 나 돌아가고 나 돌아감네 나 돌아감네 나 돌아감네 나 돌아감네 나 돌아감네 그렇죠. 처음에 나 돌아감네는 살짝 올라가고 두 번째는 내려가 있죠. 나 돌아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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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맨 밑에 후렴은 오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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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견이 울어라 사랑도 매와로다 오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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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견이 울어라 사랑도 매와로다 두견이 울어라 사랑도 매와로다 두견이 울어라 사랑도 매와로다 두견이 울어라 사랑도 매와로다 오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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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견이 울어라 사랑도 매와로다 자 그럼 처음서부터 쭉 이어서 해볼게요 시작 두견이 울어라 사랑도 매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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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방 건너방 가루다지 후카세김에 안다 문일한다 도쿠남에 바로다 오야 도야 오야 나에게 이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어저께 밤에도 나가자고 그저께 밤에는 구경 가고 무상 염치로 삼성 버전해 볼바다 탈레나 좋구나 매화로다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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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이어라 사랑도 매화로다 나 돌아감네 나 돌아감네 떨떨 거리고 나돌아 가 누나 좋구나 매화로다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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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돌아감네 도망이 오르라 사랑도 매화로다 그러면 매화로 탈영은 다 잘하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장단 들어갈게요 box 세계 skin 슈퍼레 무슨 얘긴 알지 ck